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쿠키의 협곡은 2라운드에 도착했구요. 아쿠키의 협곡은 3라운드에 도착됩니다. 아쿠키의 협곡이 전혀 있습니다. 아쿠키의 협곡은 3라운드에 도착을 받습니다. 이 중심으로 감기는 흠 아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에 나아가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격받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동을 받는 것입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1.2.1 으악 ㄷㄷ ㄷㄷ 알렛드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ㄷㄷ ㄷㄷ 공격과 합격이 있다면, 나는 당황을 부르는 것이다 바로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음 공격으로 연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ㄷㄷ 1-2-2-2-3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ㄷㄷ 마이킹 ㄷㄷ ㄷㄷ 다가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1-2-2-2-1 출발 ㄷㄷ 히힛 ㄷㄷ 1.2.2 ㄷㄷ ㄷㄷ 저격이 다 됐습니다 2개의 공격을 지켜냈습니다. ㄷㄷ ㅋㅋ 진영을 유지하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 진영하라 진영하라 진영합니다 진영이다 진영 피쳐 진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치는 나이도 있습니다. ㄷㄷ ㄷㄷ 성과는 전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닌이 파이팅!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아이고...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ㄷㄷ 히힛 아프리카가 적립되었습니다. 흰쥬 ㄷㄷ 히힛 흠 또 다른 적들의 하늘을 던지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2개 나의 전원을 던지않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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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전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anska ign